에가타 이문성 벌써 나오셨네요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이문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에가타 이대로 나를 바라 눈으로 나를 안쳐 만날 때마다 나 자꾸만 가슴이 먼저 안 와 사랑이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아닌 척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눈이 바라만 봐도 해가타 많이 높아서 해가타 다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리고 눈물 내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잊혀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재로 뭐라고 말 좀 해라고 이렇게 해가타 해가타 내게는 사랑하는 마음 뚫혀졌어요 가까이 내게 가까이 내게 와재로 뭐라고 뭐라고 말 저렇게 이렇게 해가타 하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사랑하고 있는 해 사랑하고 애가타 이문승 가슴의 애가타 열정의 노래 고맙습니다.